존경하는 광주자남 제주의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기호,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을 해낼 승리의 부위, 고흥이 낳고 광주가 키운 기호의원 송영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의 선택이, 제주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역사의 선택입니다. 저 송영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2002년 3월 16일 광주 염주책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후퇴할 것입니다. 3당 야합의 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땀과 눈물로 만든 부울경 비롯한 취약지역의 민주당의 지방정부의 교두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호남을 고립시킨 망국적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될 것입니다. 이번 20군대 보궐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태선까지 323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그냥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기는 송영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고 부도유계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충도 국회에만 했으면 알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광을 만났다는 저 송영길처럼 관료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젖은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의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누구나 제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외적으로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파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반영 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입니다. 저 송영길 174석 직권여당의 당대표에 취임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 총 112곳입니다. 지역의 발전 전략과 맞아떨어진 곳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야가 협의해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과감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저 송영길 광주군공항 이전 지역 갈등 사항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공공항 이전 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 전남북 에너지경제공동체 호남 R-300 호남의 새로운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동력입니다. 이미 12기가와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폭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4.3특별법 오영훈 의원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의 시행이 제주의 아픔을 온전히 추유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여순특별법 3월 통과를 기대했는데 야당과 제정당국의 반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선거를 회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을 민주당의 전 지역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대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개파와 파벌에서 자유로운 송영길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어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수많은 당원과 대여한 국민을 만났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비우고 채워왔습니다. 정말 22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 30대 청년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20, 30대가 다시 민주당을 찾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의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송영길의 선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저희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장들의 공천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내 사람이 먼저다, 자기 파벌이 먼저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진 민주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위대한 광주, 전남, 제주 시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입니다.